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가전타 입니다 자 이렇게 어이구 나비가 날라갔네요 나비를 찍다가 지금 네 이 꽃은 무엇일까요 이 꽃도 연구를 해야 되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찍어 보고 있어요 자 잘 보여요 이 꽃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이구 저 벌도 있네요 자 벌이 볼 보이십니까 자 볼 볼이 있어요 벌이 저기 벌이 꿀 따져 지금 보여요 어 보이죠 보이죠 그쵸 안 써요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점퍼 를 따라서 아 찍고 있어요 영상 보이시나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지금 이 광화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근데 바람마리가 계속 꿀을 따고 있네요 아 몇 당연히 distance 하우 raises 사는데 손 역이세요 아 야 이건 뭐예요 어 한대요 둘 conjunto 벌 찍고 있잖아요 꽃꽃에 벌 따는 거 찍고 지금 벌 따라 촬영하고 있어요 아퍼요 이모 말없이 조금만 벌 좀 찍을게 연우야 벌 계속 있지? 벌이 벌 따라 내가 촬영하고 있어요 와 엄청나게 따네요 꿀을 사람이 제가 영상을 찍고 있든 뭐든 상관 안하는게 계속 꿀을 땁니다 한마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영상 찍기 힘드네요 영상 찍기 힘드네요 정말 찍기 힘들어요 제가 벌을 쫓아다녀야 되니 이게 볼을 쫓아다녀 벌이 도망도 안갑니다 계속 불을 따고 있어요 우와 우와 여기까지 왔네요 지 앞에까지 벌이 왔어요 우와 벌이 있어요 연우 연우야 벌이 있어 벌 저 벌 있지? 할아버지 지금 찍고 있어요 4분 동안 계속 꿀을 따고 있어 그치 신기하지? 응 나도 좀 들어갑시다 나도 좀 들어갑시다 잠깐만요 여기 좀 찍고요 할아버지 한국사람이요? 네 한국사람 맞아요 이모 할머니는 한국사람이야? 네 머리가 왜 이래? 머리가 왜? 아니 우리 손녀가 너무 웃겨요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서 아 아 바람 진짜 많이 붑니다 이제 광화에는 자 클로즈 발만 할게요 진짜 안 날아갑니다 한번 찍었을 때까지 찍어 보겠습니다 우와 아 드디어 날아갔어요